이건 뭔 말이에요? 도건이가 컨퍼런스 연대요 네 그래서 검찰들, 경찰들 너네 와 오 좋다 비행기값도 대줄게 좋다 그래서 권대용 대표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 진짜 좋은데? 권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믿업이나 컨퍼런스를 열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허위사세를 입회한 이들은 VIP 명예로 초대할 것이다 비행기표까지 지급한다 숙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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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아요 숙박 필요 없어 왜요? 첫날에 끝날 거야 누군가 끝내줄 거야 컨퍼런스를 끝내줄 거야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완전한 헛소리를 만들어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고 또 국가와 그 재산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재판 관할 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권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검경아 내가 이거 설명할 거야 이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형 해외에도 도건이 싫어하는 사람 많아 끝내주고 싶은 사람 많아 이건 그냥 국내에서 컨퍼런스 하거나 미국에서 컨퍼런스 하거나 싱가포르에서 하면 안 될까? 아 그렇죠 좀 잡혀도 갈게 싱가포르 미국 한국 삽가능 다 간다 저 이상한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 한다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리고 너 믿업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줌으로 얼굴만 띄우는 건 아니겠지? 내가 볼 때는 야 나 컨퍼런스 할 거야 뭐야 뭐야 해놓고 줌으로 얼굴 띄우고 제가 말입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랄하는 건 아니겠지?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 오프라인으로 해야 시원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서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첫날에 끝나겠다고? 아 그거를 지금 무당이자님이 잘못 눌렀다고요? 잘못 눌렀습니다 네 무당이자님 그 숨기기나 이런 걸 잘못 누르시면 스패너가 뺏길 수 있어요 네 주머니에 핸드폰 넣었다가 잘못 눌릴 수 있어요 네 스패너 뺏기면 너무 슬프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레이튼 내용을 진행 짧게 해드릴게요 네네 클레이튼이 이제 바이백을 진행했었죠 아 찰모형 먹었다? 어? 저거 상어파파입니다 상어파파 우리 챙겨줬어 고마워요 찰모형 먹었어요 어?